오늘은 마스크 트럭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크림 스킨은 이거는 스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많이 있었죠? 이게 겨울 이제 다가오는데 촉촉하고 되게 보습에도 좋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써도 뭔가 속건조가 되게 해결되는 느낌? 그래서 이걸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이제 크림을 녹여냈다고 해가지고 귀찮을 때는 이거 하나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피토알렉신 앰플 보면은 되게 안에 색깔이 들어있을 것처럼 되게 예쁜데 실제로 보면은 투명하거든요. 투명하고 보면은 향도 안 나가지고 되게 부담없이 사용하기 편해요. 그리고 이게 민감한 피부 타겟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보면은 새로 나와서 신제품이라 사용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마스크 때문에 턱에 트러블이 많이 났다가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되게 촉촉한 앰플 쓰고 싶을 때 원래 앰플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제품이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트러블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